강서구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9월 한 달간 제8회 강서마을 책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8개 구립도서관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도서관 놀이터가 되다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서관에서 진행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작품들의 전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과 24일에는 길꼬더리니 도서관과 공달래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강서마을 책축제를 통해 주민들은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독서의 매력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